오늘 주시는 좋은 말씀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박수치고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엄지척하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서 한번 그 답에 푹 빠져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기도냐 그러면 기도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요 웃음 치료냐 심리적인 문제 웃음으로 해결되고요 자연식이냐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자연식으로 운동이냐 체력적인 문제 책립기냐 지식적인 문제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문제 해결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솔직히 기도했다고 해서 근육이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통이 폴롱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나옵니다 알통이 나오려면 뭘 해야 돼요? 아령을 해야 돼요 운동했다 운동을 했는데 영적으로 운동하고 났더니 귀신이 나보고 그냥 도망갔다 믿어지는 소리를 하세요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은 균형 있게 하는 건데 그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어떤 문제 할 때 한번 그거에 푹 빠져보는 것도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운동하지 말고 그냥 뭐만 한번 해봐 기도만 막 해봐요 몸이 약할 때는 또 막 뭐만 한번 해봐요 운동만 계속 해봐요 그래서 몸매에 건강이 드러난다니까 몸매에 건강이 드러난다 시작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뭐가 있든지 간에 참 안타까운 건 지금 이렇게 몇 명이서 조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빨리 해결이 돼야 될 지금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푹 빠져 있지를 않아요 그 해답을 찾는 길에 푹 한번 빠져보라니까 책 읽는데 한번 빠져보든지 기도하는 데 한번 빠져보든지 그러니까 다 기도할 때 가만히 있어 그냥 안타까워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다 기도하는 데 가만히 있어 다 기도해 한번 빠져보든지 아니면 그냥 밥 먹고 그냥 계속 걷고 뛰고 걷고 뛰고 그래서 몸매가 날씬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미 다 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그래서 한번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한번 답을 찾아서 푹 빠져보자 답을 찾아서 푹 빠져보자 옳지 시작 그게 오늘 지금 해결해야 할 한번 올려보세요 답을 찾아서 푹 빠져보자 한 번 더 시작 자 본문으로 31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대가블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제가 저거를 지도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아이고 장난 아니여 저 움직인 거리가 그러니까 그냥 옆에 옆에 간 게 아니라 여기 가셨다가 저기 가셨다가 그런데 저 때는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전거라도 다 뭐 해서 걸어서 걸어서 다 걸어서 걸어서 그러니까 주님의 움직임도 보통 거리가 아니구나 제가 차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움직이는 키로수가 영업용보다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영업용 택시가 하루에 한 400km, 500km 그 정도 제가 그보다 더 많이 움직이오어요 영업용 택시보다 제가 더 많이 움직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누구 닮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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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움직이듯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시요? 보금전화 환자 고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하고 계세요? 아이 참 안타까워. 뭐래도 하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뭐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못 움직여. 그러면 책이라도 막 읽어보려니까. 여러분 이게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요. 아이고 책을 봤다고요. 거의 이 나이에.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날 푹 빠지면 거기서 희한한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스톱에 빠진 사람은 희한한 느낌이에요. 거기서. 춤에 빠진 사람도 희한한. 안 좋은 데는 잘 빠지는데 왜 좋은 데는 안 빠지느냐. 안 좋은 데는 잘 빠지는데. 애들도 보세요. 계속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전부 게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휴대폰에 빠지고. 사실은 걔들은 어디에 빠져야 되는데. 공부에 빠져요. 그게 참 신기해요. 안 좋은 데는 왜 속속 잘 빠지는데. 왜 좋은 데는 왜 이렇게 잘 안 빠질까. 그게 자기 의지예요. 아 좋은 데 한번 빠져보자. 시작. 그래 좋은 데 한번 빠져보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애들은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책 읽는데 한번 푹 빠져가지고 내가 볼 때 한 3천 권만 읽으면 걔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책 읽는데 한번 빠져요. 3천 권만 읽으면. 3천 권만 안에 있는 지식을 가지면 걔는 뭔 분야든지 걔는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왜. 그 책 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담겨 있겠어요. 막 다니시는데. 그 다음 주에 갑니다. 또 만납니다. 사람들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런 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안 들리면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말 못해요. 왜냐하면 들려야 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안 들리니까 말해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뭐도 못한다. 거의 거의.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말 못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그때는 옛날에는 이런 사람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자를 고친 스타일이 특이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가만히 있어봐요. 손가락을 그의 양 어디에 넣고. 귀에다 넣고. 그 다음에 머를 뱉다. 침을 뱉다. 그의 어디에다가. 혀에다가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했다고 저게 되겠습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치료가 아니에요. 저거는. 예를 들어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데 병원에 가면 고칩니까.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아 이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예수님이 귀중하죠. 스님은 부처님이 귀중해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스님이 저런 일을. 아니지. 부처님이 저런 일을 하신 적이 있는가. 공자님이 저런 일을 하신 적이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저런 일을 하신 적이 있는가. 저거는 저런 행동을 저런 하시는 일을 보면 아 이분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지만 이분은 뭐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나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물론 뭐 저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죽은 사람 살리는 건데 4일이나 된 나사로 살리는 겁니다. 4일이 되니까 벌써 죽어서 뭐가 나요.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나는 사람을 살린다. 그게 의학적으로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 이분은 진짜 멋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야. 아니 참 신기해 진짜. 저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말고의 귀대기를 베드로가 칼로 탁 쳐서 귀대기가 뚝 떨어지잖아. 땅에. 그렇죠. 그러니까 잘린 거잖아. 그런데 그 놈을 갖다 붙여서 그게 현대 봉합수술인데 그게 바늘로 꿰맨 것도 아니고 갖다 붙였다. 이게 붙었다. 나는 그거 보는 순간 저분은 진짜 믿어야 될 뿐이다. 나는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사기치는 건 또 잘 믿어. 예수님은 사기가 아니잖아. 진짜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답 중에 하나가 본인에게 사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짓 것은 믿고 왜 진실은 안 믿냐. 진실을 믿고 거짓을 안 믿어야지. 그거를 이제 현실로 가져오면 왜 사기꾼 말은 혹하고 듣고 왜 진실은 말하는 사람은 안 되냐. 야 꼭 예수 믿자. 우리 11월 10일 날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인데 꼭 한번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 왜 그 말은 안 믿고 한 잔 하러 갈래? 왜 그 말은 금방 믿고 따라가냐. 네 속에 끼가 있어서 그래. 한 잔 끼가. 아 결국 누가 책임이다. 다 내 책임이다. 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간 것도 넘긴 사람도 문제지만 넘어간 나도 문제. 아 이거 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아 다 내 책임이구나. 시작. 그런데 내 책임이다라고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핑계를 대요. 자꾸 걔가 그래서 하자고 해서 했다고. 걔가 하자고 해도 내가 안 했으면 되잖아 사실은. 아 결국은 결국은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결국은 내 책임이다. 그 다음에 그의 귀가 어떻게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 그러니까 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맺혔다. 그러니까 근육이 굳었다. 그 말 같으네. 이건 현대의학으로도 조금 설명이 되어지네. 저 말이. 아 그러니까 혀가 굳었구나.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몸의 근육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아픈 사람 보면 어딘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딱 뭉쳐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딱 뭉쳐 있어요. 이게 뭐 하지를 않고 이게. 풀어지지를 않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계속 흘러가면은 괜찮아요. 흘러가면은. 그런데 이게 물이 고이면 뭐 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썩으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팔이 막 벌레가 막 바글바글 바글바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프죠. 우리 몸도 원리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말은요. 지나가면 스트레스가 지나가버리면 괜찮아. 좀 받았어도. 그런데 이게 딱 뭐예요 이게. 안 떠나고 계속 그냥. 그래서 막 웃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그냥. 그냥 그게 원리적으로 육신적 원리나 마음의 심리적 원리나 영적인. 그러니까 그게 고여서 썩는다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 거기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기쁨이 주는 것은 고여 있어야 되는데 그건 흘러가버려요. 그냥 한 번 웃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속상한 건 잘 고여. 아 이게 우리 체질이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깨달으란 말이에요. 저런 말 하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생각만 하면 그냥 속이 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빨리 그걸 내가 뭐 해버려야 돼요. 그냥 흘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부부간에도 뭐 잘한 것도 있고 못 온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감사한 것도 있고 그 생각만 하면 속상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감사한 생각은 다 흘려보내고 속상한 것만 계속 간직하고 있어. 그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이렇게 속상하게 누가 했다고만 생각을 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 수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확 나죠.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은 만약에 저렇게 하면 자꾸 자랑해서 떠벌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홍보의 주제로 쓰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인간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높이려고 그러고 자꾸 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은 높아질 것도 없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뭘 높아져.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요. 높아져서 내려와야 겸손이지 낮아서 내려온 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지. 뭔 말은 이해가 돼요? 내가 높아. 그런데 낮아져서 이게 겸손이지 원래 낮아. 그러면 그게 그냥 자기 자리지 겸손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높아져요. 겸손해지려고 높아지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빌게이츠는요. 100불이 떨어져 있어도 안 줍는데 돈 줍는 시간에 버는 게 더 많대야. 느낌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막 1불만 떨어져도 그냥 어떡해 그냥. 그냥 죽기 살기로 가서 죽으려고 그러잖아. 글쎄요. 똑같은 1불인데 똑같은 100불인데 느낌이 그렇게 다르다. 느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주님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자꾸. 왜? 그거 자꾸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쳤다. 막 소문이 나서 막 구름대같이 몰려온 들. 지금 주님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병자를 막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열두 제자를 잘 키워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다 할 일은 아니야. 누구한테 시켜놓고 가야 돼. 제자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열두 제자를 못 키워놓으면 이게 지금 일을 잘 못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병자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구나. 열두 제자를. 열두 제자를 잘 키워놓고 내가 가야 내 역할을 얘들이 하고 그 다음을 하고 그 다음을 하고 그 다음을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열두 제자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중요하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욕심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하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차이나죠. 사람끼리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높아져서 알려져서 많이 와서 왜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인간에게는 좋은 게 뭐냐면 말은 안 하지만 저 밑에 깔려있는 게 생기는 게 많거든. 그런데 다시 더 가봐봐. 그렇게 생기는 게 많아서 결국 뭐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래봐야 밥 새끼 먹고 사는 것.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옳은 것 같았는데 지나가고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그게 제일 정확해. 그런데 아직 거기는 안 서봤잖아.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지 심판대 앞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금 12장에 주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누가 보금 12장 21절 얘기예요. 20절부터 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게 제일 자기는 좋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믿고 잘 사는 게 되지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꽂힌 거예요. 꽂힌 데 잘못 꽂힌 거예요. 잘못 꽂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 꽂혀 있어. 잘못 꽂혀 있어. 여러분은 잘 꽂혔어. 잘못 꽂혔어. 이게 한 가지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보면 아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 감사한 게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러는데 그가 어떻게 다 잘하였도다. 귀먹어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니 그런데 항상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인은 없네. 그래도 다 뭐했다. 그렇지. 주님 기분이 좀 좋으셨을 것 같네. 왜냐하면 귀신들 위해서 꽃 쫓아내면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귀신의 왕 바할세브를 힘입어서 한다. 꼭 꼭 주님도 허기만 하면 트집 잡는 안식일날 병고치면 아이고 안식일이 보고 고쳐져서 감사한 일이라네. 안식일날 왜 그딴 짓을 하고 있냐. 꼭 이렇게 그런데 저기는 다 잘하였도다. 다 잘하였도다. 저럴 때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을 해서 오늘 우리 삶에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입이 닫히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이런 걸로가 아니라 볼 걸 보지 못하고 들을 걸 듣지 못하고 말할 걸 말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본인이 잘못된 걸 모르는 자기는 보니까 보는 줄 알았지만 그냥 육신은 보는데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자기는 들으면 듣는 줄 알았지만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는 말하면 말하는 줄 알았지만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입도 열어주셔서 영육간에 온전케 하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다 소문듣고 올 텐데 주님도 엄청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많이 다니세요 왜? 와서 낳을 사람도 있지만 가서 낳아야 할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주님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주님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 거울에 비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 주님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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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рг Gesund Large 나